이렇게 좋은 계약을 해주신 NC 다이노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. 이렇게 대우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새 구장으로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저도 새롭게 또 FALR을 하면서 도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NC 다이노스 가족이 된 걸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NC 팬들과 우리 창원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일 하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